그 서류만 빠져 있었어요. 분명 그 사람과 관련된 뭔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. 그렇게 볼 근거가 있어요? 실은 그 사람 살아 있었어요. 내 두 눈으로 그 사람 직접 봤고요. 그게 정말입니까? 오진설도 나연이도 전부 그 사람 처행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. 이대로라면. 전부 송유월 씨가 뒤집어 쓰기 딱 좋게 돼요. 일단 그 사고를 낸 운전자부터 만나봅시다. 뭐든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니까. 경찰 쪽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? 에이, 짭새들이야. 내 손바닥 위신. 그렇지, 짭새야? 아, 그리고 사고 났던 날 제 인원만 탔던 차도요. 네? 문제 없어요. 아, 그리고 그 하나 틀린 거 있어요. 네? 그날 전화로 했던 얘기. 뭐 송유월 씨 주변 사람은 다 죽거나 다쳤다는 말. 적어도 얼쩡한 놈 하나 여기 있잖아요. 어우, 난 요즘 막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아. 그러네요. 자, 그만 넋 빼고 있고 그 뭐라도 하나 건지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파이팅입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한번 쳐요. 야, 이거 뭐 이래가지고 기운이 생기겠어요? 응? 빡 쳐야지, 빡. 자, 다시. 그렇지. 왜 이런 기분이 생기지? 심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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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쌤해.